지난 3일 서울 코엑스와 영동대로에선 자율주행차와 드론이 도심 속 실도로를 최초 주행하면서 2030년쯤에 미래 도시 모습을 보여주는 시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6 미래 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미래에 실현된 우리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이우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3일 코엑스 앞에 영동도로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TV에서만 저희가 볼 수 있었던 휴보로봇, 카이스트의 휴보로봇, 휴머로이드와 로봇의 합성어입니다.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형 로봇이 실제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드론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이 스마트워치를 배달을 하는 등 미래 서울의, 2030년 미래 서울의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도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맞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보여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기술을 시장에서 산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요.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무인 차량 기술, 다양한 차량들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이 소개되었고요. 또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새로운 5개 광고형 디지털 광고 매체와 증강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들이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미래 기술을 도로 위에 시현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납세자에 대한 저희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승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나 기존의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술들을 볼 때 실내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거리와 도로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인데요. 즉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민간 기업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기술이 시장에서 제품화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발굴하고 또 발굴하는 것이 본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올해 두 번째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은데 올해 좀 달라진 점이 때문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장한 미래 성장 동력 19개 분야 중에서 스마트 자동차 분야인 자율차 실도로 운행 그리고 고기능 무인기 분야인 드론의 군직 비행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였는데요.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다양한 미래의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나타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실감형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신기술을 융합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실현될 미래상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로봇이 전기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을 하고 화성 기지에서 작업용 무인 차량들,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거나 라바나 로버트 태권브이 그리고 라인프렌즈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만든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그런 국내 유명한 50여 개의 캐릭터들이 스마트폰 게임 안에 증강현실로 표시가 되고 또 미래의 도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광고로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화면만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슈보가 운전을 하고 내려와서 또 제주까지 보여주는데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시연된 모든 기술들이 사실 아직까지 도시 내에서 실도로 상에서 이렇게 실증을 해본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고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이 신기해하는 그런 기술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로봇이었는데요.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로봇이 일반 전기차, 일반 상용 전기차에 타서 핸들을 잡고 또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스스로 운전을 하였고요. 또 지난해 미국 방위청, 달파라고 하는 미국 방위산업청의 로봇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휴보 로봇이 재난구조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와서 화성기지에서 밸브를 잠그고 또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로봇 기술도 참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님께서도 로봇이 운전하는 차량을 직접 시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휴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카이스트의 휴보 지금 이제 탄생한 지 한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미국에서 있었던 로봇 경진대회 우승까지 차지했고요.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옷도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요즘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판매되는 시점에 왜 하필 드라이브 옷이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로봇 전문가들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많은 일들을 같이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운전인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좀 엿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되지 운전하는 로봇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은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터널 붕괴라든지 원전 사고, 이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인간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우주 탐사 그런 현장에서는 사실 로봇이 운전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이 실제 도로에서 직접 운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또 필요한 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동차 운전이나 더 나아가서 항공기 운전 관련 기술이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시작한 연구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우편 배달 차량, 경찰 차량 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 분야 이동 수단이 이런 신산업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번 퍼레이드에 함께 참여한 소형 우편 배달차, 소형 경찰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차들은 국내 정부 연구소가 중소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개발 중인 초소형 전기 자동차입니다.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1인 가구가 확대되거나 또 고령화가 진행되는 미래에는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외국에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대형마트, 또 여행사 이미 많이 보급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각 관련 부처에 알리기 위해서 본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런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에게 딱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초소형 전기차가 오토바이도 아니고 또 승용차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에서 다닐 수 있도록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연 실제 도로에 운행을 하게 됐을 때 안전성은 어떨지 또 대량 생산한다고 해도 과연 어디서 이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와 또 국토부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실도로 운행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연구 개발도 실제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보급 확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도로상에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주부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번에 행사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한국형 포켓몬고의 시연이었다고 들었어요.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들었는데 기존 포켓몬고를 앞지를 만한 그런 기술력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챌린지 퍼레이드라는 이름을 따서 챌린지 고어라고 명명을 했고 저희 행사 기간 동안 무료로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부분을 실제로 했는데 한 2천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을 만큼 호응이 높았는데요. 포켓몬고는 사실 포켓몬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더 메인이 되고요. 그 위치를 단순히 포켓몬의 위치를 단순히 인식하는 증강기술 게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은 위치 인식은 물론 공간까지 인식을 해서 캐릭터의 입체감과 원근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 그런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포켓몬고보다는 훨씬 앞선 우수한 기술을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관련 벤처 기업들이 국내 유명 캐릭터인 라바나 아니면 라인프렌즈, 로봇 태권브이와 같은 그런 캐릭터 콘텐츠와 만나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멋진 성과를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 소개하면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용어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건물 구조물을 이용한 광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인지 파급 효과는 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의 특성을 활용해서 영상을 투사하는 그런 광고 방식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광고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간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스카이 파사드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멋지네요. 마치 허공에 영상을 맺게 하는 듯한 효과를 약간 또 입체감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극대화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체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특수 투명 재질 폴리머로 제작한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하는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빔 프로젝트 기술, 또 관련돼서 LED 기술, 또 스크린 소재 기술 등 다양한 파생 산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미국 뉴욕의 타임스케어와 비슷하게 앞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판 타임스케어로 지정을 했는데 이 파사드 기술이 접목되면 뉴욕 멋지 않은 멋진 곳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뉴욕을 가시면 제일 눈에 띄는 곳, 그리고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타임스케어인데요. 거기서 인증샷 찍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가장 발전한 회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최근에는 점점 다른 회사들, 더 유명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잘 나가는 업체들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2월 1일 강남의 삼성 코엑스 일대가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가 자유 표시 구역으로 선정된 후에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최초의 5개 광고물과 관련한 시연이었기 때문에 그간 중국 시장만 바라보던 우리나라의 벤처 업계들이 뉴욕의 타임스케어처럼 거리도 멋지게 꾸미고 또 5개 디지털 광고 분야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특히 밤에 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내년 행사 매우 기대가 됩니다. 내년 행사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가 내년에도 어떻게 새롭고 참신한 기술력을 자랑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이우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